다시 김태원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2019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만나볼 층수는 5층 건물의 5층,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시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1억 2천만 원, 월세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1억 7천만 원 감안하고 투자할 때 실투자금 예산가는 2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용산입니다. 요즘 강남을 위협하고 있는 대항마로 떠오른 곳입니다. 너무 뜨거운 곳인데요. 소장님, 이곳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항상 제가 용산구 투자를 할 때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대, 최대한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임차,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전세랑 월세가 수요자층에 탄탄한 지역을 들어가시는 것, 그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 해당 매물지와 개발지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도보 5분으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1호선 남영역에서는 이제 도보 7분으로 위치하고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용산구로 치자면은 용산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중에서도 더블 역세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 수요층이 매우 탄탄한 부분이 있고, 해당 지금 한강로 주변으로 해서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 대한 수요층이 가장 높은 게 청파동과 이런 원효로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해당 매물지 근처로 보시면 숙명여자대학교가 인근에 도보 2분에서 3분으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학생 수요층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가진 청파동의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탄탄한 수요층이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린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내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역, 용산역 지하와 계획되고 있는 위치와 매우 인접하다라고 도보로 5분, 10분 이동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입지 규제 최소화직으로 해서 캠프킴 부지와도 매우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그런 개발 호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매트를 해주셨는데요. 소장님 그렇다면 어떤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용산구 자체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주택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창 4구역, 5구역은 현재 완공이 돼서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6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이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자체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지금 이 용산구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원효로 라인과 청파동 라인을 많이 보시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택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되게 크고 특히 청파 1구역 재개발이 진행이 됐다가 해제가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해제가 되었지만 주택이 노후화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블역세권의 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에 대한 압력, 주택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큰 것이 바로 청파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주택 재개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지상처리 지하화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한강로에 있는 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이 생김으로써 해당 지금 주거주택에 있는 청파동, 원효로 라인, 서계동 다양한 주택지역들의 집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연남동 사례를 통해서 해당 집가에 대한 상승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수변, 녹지공연입니다. 용산공원이 개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서 지금 용산이 매우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용산구에는 주거주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수급량을 통해서도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물에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인 곳이면 역시 신축 메리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용산구 중에서도 소액 투자가 중요하다.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내 전세금이 매우 높은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아무래도 신축 주택 투자하시는 것을 상품성으로 봤을 때도 가장 추천을 드리고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8월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중에 5층이고요. 해당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테라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보통 1억 5천 대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높아서 1억,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억 2천 대 투자가 가능한 것이 매우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옵션 사항들도 풀옵션으로 있어서 아주 메리트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해당 분양 금액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라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2억 7천까지 가능하고요.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세도 가능한데요. 2천에 1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 받아보신다면 시투자금 2억 원에 매수하실 수 있는 청파동 다세대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2부와 함께한 박미희 이사가 소액 투자 비법을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노하우 특강입니다. 매주 일요일 신논현역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